안녕하세요 자자씨 입니다 오늘은 참치마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만들었던 치킨마요랑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라도 우려먹지 않으면 제가 매일 레시피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메인 준비물은 당연히 참치캔 달걀 그리고 깻잎 깻잎이 상당히 조합이 좋아요 그 외에 양파와 양념장 재료가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버즈볼의 양념장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 1스푼 없으신 분은 간장 1스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설탕 1스푼 찍어 먹어보고요 저는 좀 더 달게 먹고 싶어서 올리고당 반스푼 추가 이렇게 양념장 완성! 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러줍니다 달걀 2개를 저어주세요 이렇게 대충 스크램블을 해두고 따로 빼둡니다 스크램블 한 팬에 다시 기름을 둘러주고요 양파 1개를 얇게 썰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말랑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같이 은척한 밥위에 달걀 비주얼을 위해 달걀은 테두리로 몰아주고 가운데에 볶은 양파 참치는 건더기만 대충 건져서 올려주세요 캔참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많이 넣으세요 둘둘 마른 깻잎을 뿌려줍니다 한번에 다 뿌리진 마시고 한두스푼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비벼서 먹어보고 마저 뿌려주세요 나와라 마요네즈 시간 따라 넣어주시고 김가루 소폭하게 가져다 팔아도 될 비주얼의 아니라고? 참치마요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이 조금 살짝 간당간당한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맛이에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참치마요보다 훨씬 맛있고요 진짜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맛있어야지 이건 치킨마요처럼 치킨은 안 남겨도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참치마요에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 제가 빠이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해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